지금 시작합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뉴욕장까지 했을 때 좀 마음이 좀 착잡하잖아요. 그래도 좀 드는 생각은 우리가 언제나 사고가 나는 순간 안전벨트를 매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서 늘 안전벨트를 매듯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안전벨트가 되어줄 수 있는 종목 그게 실적이 됐던 혹은 저평가 종목이던 좀 잘 챙겨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한쪽으로 확 쏠려서 이것만 사자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포트폴리오 내에 안전벨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분들은 항상 담겨 있어야 되고 그 안전벨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으로 이번 주 저희가 내내 강조드리고 있는 게 경기 민감주 쪽인데요. 그 종목들이 실제로 가고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전략 그리고 어떤 이외에 또 추가적인 알파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찾아보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좀 낙폭이 커서요. 특히 코스닥에 대한 낙폭이 컸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이틀 만에 1030대에서 980으로 50포인트가 그저 빠져버렸습니다. 어제 저희가 FMC 의사록에 대해서도 내용 정리해드리면서 얘기는 해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조기 긴축이 나타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매크로적으로 성장주에게는 좀 불리한 분위기로 흘러가던 시장에서 어제짱에 다시 한번 쐐기가 되는 모습이었고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를 위주로 해서 성장주들에게는 그대로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뒤돌아봐서 생각해봤더니 얘네들 지난 연말에 워낙 많이 올라서 PER은 높아질 대로 높아졌고 실적은 기대보다 못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우려까지 겹치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때문에 코스닥은 3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가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출렁임이 컸었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거래일제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이어서 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성장주들에 대한 순매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LNF 에코 프로 BM 카카오 게임즈까지 인터넷 2차전지 게임 지금으로서는 외국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반면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올해 들어서 계속 순매수 기조를 그래도 유지를 해가고 있거든요. 이제 어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또 현대글로비스 어제 뉴스가 있었죠. 또한 삼성전자, LJY, SKI닉스 그리고 자동차까지도 기존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IT, 반도체, 자동차에 대해서는 꾸준히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또 시장을 읽어야 될 것인가. 호재와 악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장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했기에 중소형주, 성장주 충격받았다. 이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네이버와 카카오 지금 악재 겹친 게 좀 많잖아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규제 있었죠. 실적 불안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브리핑을 해드렸죠. 그리고 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추진하고 있던 남아화폐 사업을 거부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좀 악재, 악재가 겹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상 최대 IPO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 공모를 앞두고 나서 현금화 욕구도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악재들이 좀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비만 넘긴다면 배당 차이 거래 물론 수급적으로 지금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과거 사례를 봤더니 1월 만기일 이전에는 이거 다 소화가 되더라.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용주를 위주로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압력 지금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데다가 공급 변목 현상도 좀 진정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글쎄 외국인들을 좀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 전략 세워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마음속에 계속 좀 남아있는 건 지금 안 좋은 종목들이 게임주, 바이오주 그리고 개인들이 제일 많이 샀던 네이버와 카카온데 이 종목들이 빠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무거움이 좀 있는 거죠. 아무리 저희 신년 특집도 그렇고 계속해서 전략을 나눠가면서 1, 2월은 종목들의 변동성 좀 있을 거고 3월부터 조금 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전략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장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다 보니까 심적인 부담이 저희도 상당하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분명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조금 정신 딱 붙잡고 정보를 잘 체크해야 될 텐데 또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오늘 삼성전자,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살짝 수치만 체크해 볼게요. 실적에 대한 기대는 두 업체 모두 다 굉장히 높습니다. 4분기 전망만 놓고 보면요. 삼성전자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수준으로 75조 원대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수준 15조 원대 예측이 되고 있고요. LG전자도 4.7% 정도 늘어난 수준 19조 원대 영업이익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난해 전체 연간으로 놓고 봐도 삼성전자는 2018년도 기록했던 매출액 대비 훨씬 올라선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최초로 매출 70조 원 이상 될 것이다 라는 기대 나오고 있고요. 삼성은 반도체 중심으로 좀 좋았다라는 평이고 LG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가정과 또 TV 부분에서 아마 사업이 좀 좋지 않았을까라고 시장은 전망합니다.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 잘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반도체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삼성전자가 바톤을 좀 이어가면서 시장 분위기를 올려줄 수 있을지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살짝 좀 주가가 주침하려고 하잖아요. 이때 한번 좀 탄력을 받아가려면 근데 약간 또 걱정인 건 좀 촛뿌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항상 잘 나와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 당일에는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거를 또 기회로 활용하게 될지 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 또 나올 테니까 포문을 어떻게 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밤사이 뉴욕장에서 또 좋은 기업 좋은 실적이 나온 기업들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실적에 민감한 상황이라면 좀 잘 나오면 가주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럼요. 다음 이슈 열어볼게요. 좋은 얘기로 좀 이어가고 싶은데 도무지 그게 쉽지 않은 시장이죠. KRX, 바이오, K-뉴딜 지수가 어제 4% 이상 밀렸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 종목들의 하락을 좀 보면요. SK바이오사이언스 7.6%, 셀트리온그룹주 3에서 5%로 크게 낙폭 키웠고요. 녹십자, 한미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량행 등등의 종목들 어제 제약바이오, 의약품, 헬스케어 섹터 모든 종목들의 부진이 동시다발적으로 감지되곤 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만 조금 떼서 한번 볼까요? 사실 전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지난해 흐름으로는 그래도 가장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시작하면서 어제 좀 크게 밀려났는데 이유는 앞서 영롱이커 전해주셨다시피 일단 성장주에 대한 부담이 시장을 좀 짓누르다 보니까 바이오주가 같이 밀리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소가 되고요. 12월 말이었죠. 노바백스가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1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게 또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 성장주에 대한 부담이 얹어진 거죠. 그리고 그 전날에 노바백스가 밤에 11% 급락하면서 백신주도 흔들리니까 같이 영향을 받았던 어제였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그나마 기대를 찾는다면 1월 안에는 승인한다고 하니까 그거 좀 지켜보자 라는 목소리는 나오는데 어제의 급락은 조금 뼈아프게 느껴졌고요. 다음 종목을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어제 상대적으로는 양호하게 빠졌다라고 볼 수 있어야 한 2% 정도 밀려난 흐름 보이는데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컨센트 하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와서 역시나 조금 부담스럽긴 매한가지입니다. 3분기 대비 낮아지고 있는 가동률과 또 인건비나 연말 상여금 등을 반영해서 실적은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시다시피 지난해 올라준 게 거의 없습니다. 한 7% 정도 올랐다라고 하니까요. 다음 이들 종목 보면 차라리 이 삼바가 나왔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셀트리온 그렇죠. 어쩌다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셀트리온이 43% 지난해 밀렸고요.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거의 50% 가까이 밀렸습니다. 악재 많았었죠. 분식회계 혐의 조사 있었고 실적도 나 있었고 공매도 이슈까지 있었기 때문에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정말 지난해는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들 대장주격의 종목들도 부진했지만 제약바이오 전반이 지난해에는 추풍낙엽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약바이오 86곳 중에 72곳의 주가가 지난해 하락했고요. KRX 헬스케어 구성 종목 주가 평균이 한 26%가 밀렸다고 합니다. 평균이 26%요. 정말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살펴보면 셀리버리가 지난해 76%, 신풍제약 74%, 시젠, 알테오젠, 부광약품, 제넥신 등의 종목들이 이 정도로 밀려났습니다. 이들 종목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대표 종목들 다 지금 모멘텀이 딱히 없다는 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넘겨보실까요? 지금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 성장주 부담이고 배당락일 이후 기관 매도 물량도 역시나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것들이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은 정말 일부에 속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래도 이 정도 빠졌으면 정말 괜찮은 종목은 사서 담아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다가 저렇게 막 50%, 70% 밀린 거 보니까 제약바이오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전장에 급락했었던 종목군들 딱 보니까 사서 담아둘 용기도 사실 잘 안 나고. 그런데 저희 종목 상담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 종목 보유자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저희 종목 상담 비중이 한 7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서.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종목 제약바이오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안 갖고 있으면 저희들도 바이오 쪽 브리핑하기 힘들기도 하고 좀 부담되거든요. 그런데도 하는 이유가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인 건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특히 보유자분들 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아까 그 표 보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약간 좀 압박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그 해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해서 그래도 좀 좋은 뉴스들이 있는 조선 쪽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목을 잘 지으셨네요. 진짜 조선의 조선이에요. 이거 괜히 뉴스 보고 있으면 애국심이 막 차오르는 뉴스들을 지난해부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집계를 그리고 해봤더니 지난해 국내 조선산업이 1744만 CGT를 수주했거든요. 이게 8년 만에 최대 수주입니다. 수주 량으로 봤을 때는 중국에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만 대신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는 시장점 이율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 한 번만 더 믿어볼까? 라는 생각들을 그래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조단위의 수주가 연초부터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일단은 후판 가격 인상이 있었고 현대중공업은 상장하죠. 삼성중공업은 대규모 유상증자였죠. 대우조선의 양은 인수합병 지연됐죠. 그리고 이렇게 조단위 수주가 나오는데도 계속 적자를 본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하냐. 내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22년에 대해서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내가 한 번 당했지 두 번 당했냐. 라는 생각으로 주가도 많이 못 갔었는데 여전히 집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긍정적인 부분들은 어디가 있을까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포인트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조선사별로 봤을 때도 수주장고는 계속 회복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각 조선사별로 개인적인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 연동이 잘 안 됐던 거지 이것만 없었으면 아무래도 조선사의 주가와 수주장고 추이와 어느 정도 좀 동조화를 이루거든요. 하다 보니 올해는 함께 간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해보고 또 한 가지 모멘텀 친환경과 관련해서 다음 장을 보시면 어쨌거나 친환경 선박들은 계속 늘어날 테고 IMO에서도 그렇고 EU에서도 그렇고 어떤 CO2 배출량 계속 감소를 시킬 거고 2050년까지 갔을 때는 지금의 딱 절반 수준으로 다 줄일 거거든요. 그러면 2020년부터 시작됐던 IMO 황산화물 규제 당시에는 지금 있던 배에 저유황률을 써서 이걸 감축을 시키자라는 스탠스였는데 이제 사이클이 돌고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 선박들은 늘어날 테고 그러면 어차피 친환경선으로 교체하는 수요는 늘어날 테니 마침 고급 부가가치선 그리고 친환경선 쪽으로 우리가 중북보다 우위에 있다면 국내 조선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저가 수주에 대한 미련도 떠칠 수 있을 테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멘텀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선별수주 하게 되면 그리고 LNG 같은 경우 우리가 또 점유율이 1위기 때문에 그런 쪽의 수주가 계속 늘어났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익단의 개선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도 같이 올라오고 있어서 분위기를 함께 탈 수 있나라는 생각 들고요. 저희 개장전 성공 전략에서 HSD 엔진과 현대비포조선에 대해서 연말부터 계속 공략주로 제시가 됐었는데 그나마 그 종목들이 좀 선전을 해주고 있어서 마음 한켠에 위안을 받긴 합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야기 또 담아봐야겠죠. 실적에 대한 이슈부터 해서 또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조선주까지 함께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나눠보시죠. 네 그러면 앞서 언급드렸던 종목군들 투자 전략으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좀 마음이 무겁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이 갖고 계시고 고민을 하고 계시니 바이오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1월 효과에 사실 대표주자이기도 하고 너무 많이 떨어졌기도 했고 여기서는 전략이나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세요? 엄밀히 따지면 바이오주 지난 연말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기대감 좀 있었던 것이 조금은 회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흔들림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긍정적인 게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임상시험 중단됐던 거 지연됐던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기미가 보여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 주요 신약 관련해서 미국 FDA 승인을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한 4건 정도 그리고 임상 3상이 2건, 임상 2상이 14건 정도 등으로 상당히 좀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많이 대기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바이오주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를 묶어서 제약, 바이오 하는데 제약하고 바이오 좀 구분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신약이란 이런 것은 바이오 쪽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은 그 전보다는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JP모건 해스케어가 올해도 일단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에 대해 어떤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전만큼의 큰 계약,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 수요가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시장이 우리나라만 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조금은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긴축이라는 것이죠. 이제 금리 임상을 넘어서 긴축으로 간다라면 성장주요들이 타격을 입을 것인데 그 성장주요 중에 대표적인 게 바이오거든요. 특히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실적이라는 것은 좀 미미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의 금리 임상이라든지 긴축에 가장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투심 약화, 외국인 기관들의 매물 출애는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셔야 되고 손실이 많으시다고 하더라도 조금 비중을 줄이셔야 될 때는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약주들은 주가 흐름은 다 비슷해요. 다 계속 조금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인데 하지만 제약주들은 약간 실적이라든지 또 개별 모멘텀을 좀 본다라면 여전히 조금 저평가 인식이 있는 대형 제약사들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때도 한미약품, 유한양행 말씀드렸는데 한미약품이 그 이후에 좀 추세가 꺾이는 부분들이 좀 있고 유한양행은 조금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시장 대비 하락 대비해서 좀 덜 하락을 거의 좀 방어해주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주가 고점대에서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좀 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약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유한양행 관심 있게 지켜보자 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그 흐름들도 쫓아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조선입니다. 여기는 참 지난해도 그랬지만 뉴스와 주가의 괴리가 참 컸잖아요. 이거 올해는 좀 어떻겠습니까? 올해는 뭐 묻고 떠불러 갈까요? 아 정말요?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에도 조선주들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연말에도 좀 올해 유망되는 섹터로 자동차라든지 조선, IT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선주들은 조선사들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주 모멘텀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 초만 하더라도 현대중공업 쪽에서 업황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바닥이 확인된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 항상 했던 얘기죠. 뭐 그럼 좀 보자라는 심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닥은 확인된 것 같은데 실적을 뚜껑 여니까 계속 조단이. 그래서 나오는데 그러면 너무 싸게 계약한 거 아니야? 의심하면서 또 못 가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긋지긋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의 실적은 작년의 수주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 한 2, 3년 전에 수주한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보니까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거기다가 작년에는 안 오른 게 없지 않았습니까? 월급 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업이익을 많이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정점에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4분기 실적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우여곡절을 보이면서 1년의 시간을 일단은 보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실적은 더 개선되면 개선될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낙폭 가대. 그다음에 호재는 턴으라운드입니다. 오히려 호실적이 아니에요. 턴으라운드가 오히려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주 모멘텀 올해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앞에서 설명해서 길게는 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부가 제선박들 그리고 새로운 환경 이런 규제에 대한 반사 이익들 또 경기 회복에 따라서 신규 수주 모멘텀 이런 것을 본다면 저는 조선사들 혹은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타픽 기업은 일단 현대중공업 계속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HST 엔진이라든지 한국 카본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업들도 저는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흑자 전환이잖아요. 올해는 좀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묻고 더블로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조선주에 대한 전략과 종목 선별 해드렸으니까 혹시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의 스픽입니다. 장기간 소외됐던 경기민감주 새 증시 주도할까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저희와 대표님과 참 잘 맞습니다. 저희들도 경기민감주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주 말 그리고 올해 계속 막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혹시 또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경기민감주에 대해서 지금 전략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은 올해 무증이죠. 불과 이틀 만에 그러니까 어제 빼고 화, 수 사이에 워낙에 미국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이대로 끝나는 건가 올해 혹은 1월 증시 끝나는 건가라는 우려감이 있지만 하지만 그 내용을 본다면 전혀 새로운 건 없거든요. 긴축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만 당장 3월 이후부터 긴축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새로운 이슈는 없었다. 다만 그런 것들이 그동안 고밸류 그러니까 성장주 혹은 기술주 고평가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의 차이성 매물이 좀 많이 나오다 가격하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좀 흔들림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주로 경기민감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그래도 선방한 거는 S&P 500이라든지 다우존스 지수거든요. 거기는 약간 경기민감주가 많이 집중되어 있고 나스닥은 기술주 혹은 성장주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하락을 주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경기민감주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장기가 소외되었다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화학, 철강 실적만 보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신다면 작년 6월, 7월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그냥 반짝혔다가 집에 빠져버렸잖아요. 네. 하락스레 보존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고 또 금리 인상이라는 모멘텀 자체는 결국엔 물가 인상이라는 좀 새로운 변수가 있긴 하지만 결국엔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한다면 이런 경기민감주들에 대한 실적은 올해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본다면 최근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그 뭐냐 코로나 자체가 하루에 100만 명 70만 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속속 직장으로 복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경제가 다시 정상 가동으로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최근에 공급망 관련해서 병목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결국엔 또 우리나라같이 좀 제조를 하는 제조산업이 좀 튼튼한 국가가 또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저는 경기민감주들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듯이 일단은 자동차라든지 앞에서도 언급했던 조선 건설, 철강주들 오늘 당장 가하게 반등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하락 자체가 어디에서 끝날지는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락장에 어쨌든 우리가 좀 분할 매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 철강까지 경기민감주에 대해서 주목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여기에 따른 각각의 탑픽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채널 투자 뉴스 세븐 영상 한 일주일치만 보시면 탑픽들 관련해서 다 나와있거든요.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면서 전략 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경기민감주까지 이렇게 함께 살펴봤고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